깨어서 우리가요. 몰라하고 깨어서 정신만, 생각만 자명하게 하고 있고 깨어 계시면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호흡만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으면 정신에서 계속 빛이 생겨요. 이게 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이 여기서 생겨요. 우리가 단전호흡에서 단을 얻는다 하지만 여기도 단이 생기고 여기도 단이 생기고 여기도 단이 생기지만 중요한 단은 사실 이 단이에요. 여기를 배양해서 이 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신력이 강해지는 게 이게 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단전을 잡는 이유는 상단전을 밝히려고 합니다. 상단전을 바로 밝히면 오히려 탈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를 밝히려고 여기다가 에너지를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단에서 기운이 감돌고 깨끗하게 그래서 불이 안 나면서도 은은하게 계속 빛이 광명해집니다. 이 수기운 먹고 수기운 먹고 이 단이 수기운으로 영향을 먹고 불기운으로 잘 이렇게 정화되면서 정신이 빛나는 것을 단이라고 하는데 물과 불기운으로 용호기운으로 뭉쳐서 만든 이 단이 여기 생겨요. 그건 후단, 제가 말한 이 단은 후천단이에요. 왜냐? 우리 느껴지거든요. 촉감으로. 선천히 느껴지겠습니까? 후천단이 머리에 생길수록 아랫배에 생긴 만큼 머리에 생기는 거니까 아랫배에 먼저 생겨야 돼요. 그 수확 뭉친 단이. 여기서도 이런 단이 생겨요. 크기도 좀 다양하게 느껴집니다만 요만한 단이 있어요. 그 단이 생기면 참나가, 선천적인 참나가 그 단을 통해서 활발하게 전지전능한 작용을 드러내는 겁니다. 선천을 끌어내기 위해서 후천적으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단도 만들어주고. 보세요. 후천적인 겁니다. 이거. 여러분 깨어있으려고 하는 것도 후천적인 노력이죠. 생각을 잘 관리, 생각을 잘 하나로 모아서 깨어있는 것도 후천적인 공부법. 생각을 잘 정리해서 자명한 건 자명하다, 찐찜한 건 찜찜하다고 하는 것도 후천적인 공부. 자명한 건 실천하고 찐찜한 건 안 하는 것도 후천적인 공부. 호흡을 통해서 단을 만들어주는 것도 후천적인 공부. 근데 이렇게 해서 효과가 나는 이유가 뭐냐? 참나가 본래 전지전능하고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 참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참나는 원래 늘 깨어있고 애고가 거기에 발맞춰서 계속 참나와 공명하기 위해서 작업을 벌이는 거예요. 그 작업들을 벌인 만큼 여러분 안에는 참나, 즉 하나님의 힘이 지혜와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요. 질적으로 바꿔줘요. 이런 노력도 안 하고 하느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느님 나를 끌고 가 주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발 하느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거랑 똑같아요. 하느님이 제발 로또 좀 사라. 로또를 안 사고 계속 로또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지금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해놓고 아버지 저를 아버지처럼 충만하게 만들어주세요. 못해요. 해줄 수가 없어요. 해줄 수가 없어요. 씨를 안 뿌렸는데 봄에 가을에 하느님 큰 풍년 들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줍니까?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될 노력을 하면서 하느님의 그런 과보를 내리심을, 과보를 열매를 맺어주심을, 과보를 내리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 후천적인 노력이 어디에 써야 되냐? 깨어있음과 양심, 성찰과 실천, 양심, 성찰과 실천, 그리고 호흡, 수련. 틈날 때마다 이걸 해주시면 무조건 남는 장사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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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